기기 피킹? 네. 아, 이게 다름이. 이게 써머 튜플? 써머 튜플. 근데 써머 튜플인데 이렇게 향이 세지? 한국은 써머 튜플이 되게 약해서. 써머 튜플, 블랙 아웃사이드. 와이드 인사이드. 와이드 인사이드. 매우 강한, 작은 피스틱. 200kg. 200kg. 아. 윈터 튜플, 블랙 아웃사이드. 블랙 인사이드. 매우 강한. 와이드 인사이드. 1, 0, 0, 1,000. 1kg. 3 테크닉. 준비되어? 노 그라스. 아. 그러니까 풀이 잔디가 없는데 있나보네요. 트러플, 트러득, 톡신. 모레클, 그라스, 데드. 아, 그러니까 잔디가 못 자라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트러플이, 너 이거 춤었는데 트러플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하냐? 트러플이 있는 데는 풀이 없다. 감사합니다. 시계의 בס